3번 매트, 91번 경기 2기름을 이태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3번, 2번 unwatch Esc 3ber, 대신 어서 오기 절 헬멧이 헬멧도 조심해야 돼 헬멧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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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이界 4분 남았습니다 중학생 시합은 오프라타 쓰면 안 되는 거예요? 아, 중학생은 오프라타 안 되죠? 오프라타 안 되죠? 네, 고등학생. 춤나요? 우리 거다. 엉덩이를 낮춰서 부르고 싶어요. 밀리면 안 되겠지? 자, 3분 나갑습니다. 한 축하루. 내가 2부터 하니까, 야. 이 자리 정기 들어오는 거야? 야, 슬퍼. 그리고 다 투자하니까 대효야. 2, 2, 3차전 나왔습니다. 시즌, 슬럽이 되겠다. 네, 와, 대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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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남았습니다 1분 2분 1초 남았다 정수 쌓여야 돼 파이팅 그냥 일어났어 이번엔 일어났어 1분 남았다 압박 줘 내려 내려 파이팅 압박 줘 그렇지 40초 형 물 넣고 머리 먹어야 돼 천천히 빠져 움직여 빠져 빠져 무릎 치고 머리 먹었잖아 좋아요 좋아요 움직여 10초 좋아요 움직여 움직여 유통 역전 ㅋㅋㅋㅋ 정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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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여유로운